히힛 수준바라 진짜 공 타면 쫄고 공 타면 쫄고라고? 아 이런 얘한테 전판 니가 상당히 봐줬었다 진짜 먼저 와주고 겔슬 자 잠깐만 마우성감도 왜이렇게 느려 됐어 됐어 야 너희 집에 이런거 없지? 뭐 빼놓구나 어허 이거 은근 긴데? 어? 뭐야? 겁나 짧네 그거 니가 안찍었으니까 어? 감히 사이퍼지인의 척추 반사를 이용한 기술을 쓰다니 야 너 나 안보이지? 으악! 찍어지냐? 어허 그럼 안찍어지겠냐 이거 변화를 있으면 안찍어지는거 아니었어? 아 찍어지는구나 감히 저 저런 됐다 수고부해라 이 게임은 내가 가져간다 지상상에 다 찍었니? 아아아아아아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지?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지? 헤헤헤헤헤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대화 겁나 좋아 아 평타도 개좋아 예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앍 아앍 텍터좋네 네 아시 거리가 거리 딸려 야 이거 거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카파운터야 이거 겁나 파고들어야 될 듯 어? 겁나 파고들어야 될 듯 네 투신 시작할 때 이게 제일 깔끔한 거 같아 둘 다 언더가리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하루 그래? 그게 워낙 그게 그렇게 좋다면 어? 님 어디가세요? 어 너 뭐야 왜 거기 있냐? 아 몰랐냐? 나 입으로 장난친다고 입으로 대게 되고 비기고 있는 줄 내 발소리가 커서 네 발소리 안 들린다고 오 손마감 보신 아저씨 어? 뭐야 어디? 아 님 타거리 짧아요 사이퍼즈 걸렸네요 하려고 했는데 뭐야 각자의 피리 쎄졌어 어? 깝디 아 아 아 아 겁나 짧네 우와 겁나 겁나 넘네 대체 쎄지 그냥 예상 아 아 어 어 뭐야 뭐야 안되네 야 나 궁 궁 찼다 이리와 둘이 다 뭐하니 아 집에 토끼같은 자식아